안녕하세요 근예임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로 터프 게이밍 B550 프로에서 지금 바이오스 2806 버전이 나왔어요 프로 뿐만이 아니라 B550 플러스에도 바이오스 2806 버전이 나왔습니다 주 업데이트 내용은 시스템 호환성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세한 내용은 5800XD CPU가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커버 옵티마이저가 사용이 안됐는데 지금은 5800X3D에서 커버 옵티마이저를 쓸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커버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PBO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다른 보드들도 다 나왔을 거에요 B550 시리즈라면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는 아니고 저도 이거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거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라이버 툴에서 자기 운영체제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윈도우 10이니까 윈도우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앤드 유틸리티 가면 여기 AI 수트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해 줍시다 다운해서 압축을 풀고 들어가서 셋업을 클릭해 줍시다 그 다음 이거 체크 해제 체크 해제해서 이지 업데이트만 저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는 이게 참 편한 거 같아요 컴퓨터 상에서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게 USB가 따로 필요없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만약 오버를 했다면 그 오버한 전압 값이라든가 배수 값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저장돼 있던 프로파일 옵션들이 다 날라가거든요 컴퓨터가 껐다 켜졌으면 이렇게 AI 수트 3가 있을 겁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더블클릭해 준 후 이지 업데이트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B550 저같은 경우에는 B550 프로 보드라서 프로를 친 겁니다 CPU Z를 확인해서 메인보드에서 프로가 아니라 플러스라면 여기다가 B550 플러스 구글 검색창에다가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지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바이오스 펌웨어 여기에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암튼 저는 프로니까 프로 버전을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어 줍시다 점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 에이수스 2806 캡을 열기 누르고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리커버리 바이오스 세팅이라고 뜨는데 요거는 이제 F1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 페이지를 들어간 후 F10을 눌러 엔터를 누르고 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806 버전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 봤습니다 AI 스윗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오스 2803과 2806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끝 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